성교 현지로 가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마지막 응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였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다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마지막 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하시는 축복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날 이후로 요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약속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리고도 길갈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영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세례요한이 물세를 부은 것처럼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응답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미국의 악령이 완전히 정치, 문화, 경제 사라잡았는데 미국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으란 거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은 답이요. 그리고 다른 거요. 걱정하지 마라. 오직 붙잡으라. 정말로 네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냐. 오직 그것으로. 내 직장과 산업, 민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그 능력으로. 불신자들은 봐도 몰라요. 아니 지금 뉴 에이지 팀들이 뭐라고 나오는 거니깐요. 우리는 기독교를 없애고 사단 교회를 짓자 이라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하고 나옵니다. 아니 그 프리메이션하고 뉴 에이지가 힘 합쳐가지고 사단 영화 만들고 귀신 영화 만들었다니깐요. 그래갖고 계속 공급시켜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 옷 입고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 와서 이렇게 보여줘도 몰라. 사단이 악한 정치아들을 붙잡고 여러분 전쟁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셉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굉장한 고통을 잃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부터 많은 숨은 협박과 죽음을 다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어려움 당했던 게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쟤는 말이야 엄마도 일찍 죽고 말이야 저는 뭐 가정도 이상하고 말이야 저 실패의 나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가장 큰 응답인 성령의 충만함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진짜 응답 하나님 주시는 능력 구원 못 받은 자는 보고도 몰라요. 악령 단체가 지금 미국, 유럽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왜 사단 얘기를 하느냐 이랍니다. 요셉에게 위로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요셉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장 큰 응답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의 위로가 굳이 나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좀 잘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그게 요셉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이 은약을 깨닫고 나서니까 놀라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이때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개인에게 오는 위기와 답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오는 위기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오는 위기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문제와 해답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에게 답을 줬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시대에 답을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그 허감을 끊는 답을 줬잖아요. 요셉의 꿈은 다른 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렇게 이렇게 성취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 꾸고 따라갔다. 아닙니다. 요셉의 가슴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걸 굳게 붙잡았는데 그게 꿈으로 설명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꿈에 나와요. 그렇죠? 꿈꾸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꿈꾸는 겁니다. 낚시 꿈꾸는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Is there anyone here who dreams about fishing? 아무도 없잖아요. Nobody here? 저는 꿔요. I do though. 왜냐?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는요. 꿈은 와야 꿈인데 꾸다고 하면 꾸는 꿈이 있어요. I don't dream all the time but there are certain dreams that I have if I'm going to have a dream. 메시지 정리하는 꿈이다. It's a dream about organizing my messages. I do that all the time. I enjoy giving messages just so I dream about it. 요셉의 꿈은 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뭡니까? What were they?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He had this dream of fulfilling this covenant that was coming down from his forefathers. 이게 선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and it came down from his forefathers.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게 돼요. You will understand that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it will be fulfilled when you really hold to the covenant. 그 꿈을 꾼 거예요. He's dreamed that kind of dream. 요셉의 꿈이 That's the Joseph's dreams. 얼마나 멋있습니까? How classy is that? 하나님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되는 꿈을 꾼 거예요. The word of God that was flowing down from his ancestors it was going to be fulfilled. He dreamed a dream of that. 제가 이 얘기 안 했습니까? I said this before. 이번에 세도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I shared this when I went to 세도나 in America. 자, 이 편지를 내가 다 이거를 대보라 보고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Let's say, for example, I had this envelope, this letter, and I was going to give it to Deborah to run an errand for me. 이거를 항상 배 먹어서 갖다 하자. Take this letter and give it to Reverend Huang. 그러면 이걸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빵도 사 먹어. Oh, and I will give her another $10. Why don't you buy some bread, a snack? I'll give it to her.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The goal that I have in giving her the errand is not the $10.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But it's the envelope, the letter. 그렇죠. Don't you think? 그러면 Deborah가 이건 괜찮습니다. 이래도 돼요. And if she doesn't want to take the $10 for the snack, then it's fine. 그러나 이건 꼭 전달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래야 되겠죠. She should say, I will take this letter for you. I'll run this errand, but you don't need to give me the $10. 그래기 바로 깨달은 거요. Then she would have realized correctly. 이거는 뒷진돈이 넣고, 빵. But if she lets the letter go, and she takes the $10 and says, I need to buy bread. He told me to get a snack. 무슨 빵을 사물까? What should I buy? 잘못 깨달은 거요. Then she has realized incorrectly. 그렇죠. Isn't that right?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You need to realize the Bible correctly. 복음을 정말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와요. If you really know the gospel correctly, the word of God will be fulfilled. 이것에서 온 세계에서 살리는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So Joseph dreamed a dream of saving the entire world.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이 꿈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능력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 쳐다보면 요셉처럼 되면 원망하고 넘어져요. If you don't receive strength through this power of God, then you will be if you are in troubles like Joseph, you will be full of resentment and fall short. 그렇죠. 조금 잘못 내지도 삐지가 가는데 아니, 요셉처럼 그리 어려움 당했다. 완전 삐지는 게 아니지. 졸도하지. 그렇잖아요. 요셉은 진짜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원망이 아닌 갱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갱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요셉 주위에서 진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리 그런 말을 했고 왕이 그런 말을 했다니깐요. 요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저도 옛날에 너무 낭망된 때 있었습니다. 너무 할 수 없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힘 빠져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가장 힘 빠진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오는 진짜 응답이 뭔 걸 알았어요. 사실은 그 뒤에부터 나도 모르게 응답을 시작했어요. 요셉의 꿈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과 요셉이 제일 핸말이 뭡니까?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 깼다. 요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저 땅 저 바다에까지 축복하셨다. 사람 앞에서 고백입니다. 또 사람들이 요셉에게 한 고백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을 미리 보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요호와의 신에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응답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응답이 미리 안 보이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말씀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남아있습니다. 가짜말에 기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 기울이세요. 틀린 것에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은 요호와의 약속에 기울이세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천지 간 사람 있어요.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인사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쳐다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길래 예, 일하더라고. 자네 길인지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자네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되면 끝이야. 더 이상 필요한 것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외에 가져오면 안 돼요. 안타깝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 죽겠지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런 날 오늘 2부 예배 또 나오겠지요. 문제가 생기는데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은 전도, 성교를 분명한 사람들이 전달해야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오.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님들의 집단, 볕단이 내게 절을 했다. 얼른 보면 오해될 말이오. 그래서 육안이 밝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 오해를 잘해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와 가문 보고만 꼭 해야 되는 거요. 이걸 보고 교만하다 하면 안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 뭡니까? 세계보고만 꼭 해야 돼요. 이걸 보고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어떤 성경에는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요셉과 야곱은 그 엄청난 은약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간직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간직하고 가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늘 성교 대회에 항상 하나님 은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커짐을 볼 수 있어요. 올해는 다민족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성교사님들 따라 오신 이 다민족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복음 앞으로 막 이루어졌어요.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까지 집회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날 초청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명 속에는 한국, 미국 이런 거 없어요. 이분들이 제 말을 듣고 훈련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부터 응답하실 겁니다. 외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가진 꿈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꿈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꿈이라 그걸 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업다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다 여러분 사실 한 달만 붙잡아도 역사를 나요. 제가요 한 한 달가량 옛날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응답이 왔어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응답이오. 모든 사람이 내게는 소중하게 보이였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나는 옛날에 싸우는 장군을 욕하고 이랬다니 그분들이 북상하게 보기 소중하게 보이였어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이랬는데 영도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한 달만 제대로 역사를 나요. 영도에 가서 한 3년 동안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다른 것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고 자꾸 힘들게 생각되어집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영적 승리할 수 있는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이걸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부리면요. 일단 치유 했나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요? 영적 치유 했나 시작합니다. 육신이 아픈 게 문제 아니에요. 영적 치유부터 했나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치유 했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6월 10년 지속 했더니 시대 바꾸는 증거 왔어요. 저는 큰 간증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별 큰 인물 아니니깐요. 나는 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았어요. 일평생 동안 싸우지 않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깐요. 필요하다면 열어주시니깐요.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인본주의 있으길래 하나님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실력은 없어도 인본주의는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마음대로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면 절대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싸우는 게 봤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하나 일평생 한번도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거 기도 얼마 안 했는데요. 역사로 안 했죠. 나는 올해는 더 놀래인 게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드디어 렘넌트 가운데 진짜 응답한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국가의 어떤 중요한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예배들로 오시고 전도 계속해요. 그분들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표현을 일으켜서 다 가짜다. 그걸 표현했어요. 누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가짜다. 목사님 교회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뭘 원하는 거 했더니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이번 주간에 그런 부탁하더라고요. 3월 1일 날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손잡을 때는 많지만 안 잡고 싶다 안 하세요. 기도회를 빙자해가지고 말이죠. 물질 노리고 자리 노리고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2분도 1분도 생각하지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다 참여해서 기도하면 돼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청 강장에서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합니까? 3월 1일 오후 3시 3일 오후 3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속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힘을 앞서 성경에 있는 그런 미스파 운동 같은 건 안 했잖아요. 정말로 다윗처럼 국가를 위해서 힘을 앞서 기도하는 이런 걸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는 거 아니냐. 정말로 이게 지금 악한 망이가 한국, 북한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냐. 자기 이익만 다 따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참응답은 따로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언답이다. 그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에 주신 참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승리부터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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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